안녕하세요 소영수자 화분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주문받은 분 화분 요즘 새벽까지 작업하느라 통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일단 열심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요번 가마가 내일 6월 2일날 초벌 들어가구요 4일날 재벌 들어가서 그 다음주에 현중일이 있고 아마 그 이후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약간 짬이 나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포효하는 호랑이 제가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 날아간 줄 알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포효하는 호랑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으로 깔아 줄 건데요 일단 밝은 색으로 테디베어 브라운 색깔로 먼저 바탕을 깔아 줄 겁니다 그 전에 저는 열심히 조각을 하고 말려서 바짝 마른 다음에 채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초벌을 굽지 않고 굽기 전에 채색을 하는 거라서 아마 이대로 칠을 하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칠을 하면 화장토가 다 벗겨지거나 떡이 지거나 막 뭉칠 거예요 그래서 바짝 완전히 흑가루가 완전히 마를 정도로 바짝 마른 다음에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바탕 칠하는 건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좀 영상을 최대한 이게 지금 며칠 작업한 건데 제가 어떻게든 한 시간 안에 넣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40분 안에 들어갔네요 지루하지 않게 부지런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밝은색 밑색으로 브라운색 깔아 주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약간씩 음영을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털은 중간중간에 무늬 있는 털은 검정색으로 해서 칠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양기비꽃을 넣었어요 이렇게 검은 바탕일 거고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연두색 밑색도 일단 깔아 두었습니다 연두색은 아마코 물감 옐로우하고 다크그린에 섞은 거고요 요즘 제가 물감이 아마코 물감이 수입이 잘 안 들어와서 자주 안 들어와서 아마 다른 물감 제가 지금 테스트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물감인데 아마코 물감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색깔 물감 색깔은 제가 시간날때요 밑에 영상 상세 설명란에 물감 번호랑 올려드릴게요 제가 한 달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에 구워드린다 했던 게 지금 한 달 반으로 다시 변경해 드렸어요 공지사항 올려드린 거 보셨죠?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한 달 감아가지고는 수량이 몇 개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다려주시는 분이 그 다음 달로 많이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 감아를 하면 그래도 만일씩 제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한 달 반 감아로 다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한 40개 정도 들어갈 감아였는데 이번에 큰 감아로 바꾸면서 80개가 조금 넘게 들어갔어요 너무 잘 됐죠? 그래서 다음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다른 때 같았으면 한 8월 감아로 넘어갈 텐데 7월 중순 감아로 해서 짧게 해서 다음 감아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씩 80개씩 80개 100개씩 쳐내야 그래도 받으시는 분들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도 좀 많고요 더 잘 된 것 같죠? 한 달 반 감아가요 그래서 다음 감아는 제가 7월 중순쯤 잡을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에 내일 가서 한번 보고요 감아방에 이제 스케줄표를 보고 제가 이제 정해서 다시 또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해서 지금 호랑이 라인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털 방향대로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무늬대로요 자 이건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하나하나 지금 무늬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조각을 할 때 어느 정도 털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걸 감안해서 조각을 했기 때문에 채색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조각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시면 채색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호랑이 채색하는 거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포효하는 호랑이에요 털 칠하는 거라던가 전체적으로 칠하는 건 비슷한데 이제 이 호랑이는 포효하는 호랑이라 입을 쫙 벌리고 있죠 입안에가 굉장히 어둡고 이런 걸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털 주위 이렇게 턱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 밑에 라든가 옆에 이런 부분이 좀 더 강렬하게 들어가야 조금 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강조해서 채색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양귀비 것도 채색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일단 최대한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이렇게 라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라인을 찾아주는 작업인데 요게 굉장히 지루하고 길지만 중요한 작업입니다 털 하나에도 약간 방향에 따라서도 인상이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포효하는 호랑이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줘야 해서 좀 더 색깔을 어두운 색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까만색으로 포인트를 굉장히 진하게 많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콧등 부분이나 눈매 부분이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턱 밑부분 입 안쪽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채색하기 위해서 여러 번 색깔을 쓸 겁니다 보통 색깔을 칠할 때 도회하시는 분들 다 그렇진 않지만 색깔을 많이 쓰진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색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고 약간 뭐랄까요 제가 수채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수채화 느낌이 나도록 여러 번 덧칠을 하고 겹칠을 해서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배울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이게 흙이다 보니까 물감을 쫙 빨아드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붓자국이 쨍하게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에 회구를 칠을 하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근데 이 색깔이 붓자국이 쫙 나면서 너무 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붓자국 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했거든요 로이로제 걸릴 정도로 근데 제가 혼자 이제 독학을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붓자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, 두번, 세번 붓자국 낼 거를 뭐 100번, 200번 막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밝은색, 중간색, 어두운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칠을 하다 보니까 붓자국이 자연스럽게 깊이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깊이감이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색깔을 덧입히면서 색깔 자체가 깊이감 있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즐겨서 채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배경이 됐습니다 입 안쪽에 혓바닥이 있고 그 안쪽으로 어두운 색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검정색 딱 칠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밝은 브라운색 톤에서 약간 붉은색 또는 갈색에서 그 다음에 검정색을 조금 더 섞은 갈색에서 마지막에 검정색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색깔이 자연스럽게 입체감 있는 그림이 나는 거지 처음부터 입 안쪽을 까맣게 칠해 버리면 아마 굉장히 똑 떨어진 아마 판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자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번 브라운 색깔을 덧대고 있습니다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색 또는 갈색으로 해서 안쪽에 이렇게 칠해 주고 있고요 이빨 부분도 조금씩 더 덧대서 한 번에 처음부터 쨍하게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물감을 예를 들어 빨강이면 빨강 이렇게 진하게 칠하고 마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여러 번 붓질을 통해서 그리고 물감을 처음부터 진하게 칠하는 게 아니라 옅은색에서 중간색 어두운색 아주 어두운색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찾아주고 요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니까 그림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우면서 깊이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입 옆 부분이나 요런 부분 검정색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씩 요렇게 추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쨍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그림이 낯설고 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며칠에 밤을 샀더니 목소리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낙낙한 목소리 들려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걸걸하네요 음 아 이 작업이 참 극한 직업이네요 제가 지금 며칠에 밤을 새서 작업을 하는지 몰라요 아 힘들다 자 이렇게 하나씩 색깔을 덧입혀 주고요 어 처음부터 진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어 이 아마꼴 목감이 색깔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어 내가 칠하고 싶은 대로 어 칠을 하면 그대로 보여지기도 하고 불을 구웠을 때 그대로 구워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꼴 목감을 좋아하는데 요즘 수입이 잘 안 되는지 굉장히 공급의 문제가 있어서 물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음 국내산 어 도자개 물감을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가마에 들어갈 거고 테스트 마치면 또 그 영상도 또 제가 열심히 어 편집해서 어 한번 비교하고 요런거 올려드릴게요 음 이런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한가지만 쓰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써보고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 요런 것들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 경험담으로 음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어 비교해 가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한 번만 쓰는게 아니라 어 뭐 어떤거는 막 진짜 붓지를 어 하다못해 이빨 하나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50번 100번 이렇게 칠한다든가 이렇게 되더라구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음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 화분이 되더라구요 단순하게 그냥 빨강색 검정색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그냥 판화 같은 느낌이라 어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깊이감을 더해주고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어 어 도자기 물감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와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불에 구웠을 때 생동감 있게 잘 나와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음 자 이렇게 라인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하게 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까만색 칠한다고 그냥 라인이 어 막 튀어나오는 듯하게 생동감 있게 생기는게 아니라서 하나하나 신경 쓰시면서 붓의 방향이라든가 어 색깔의 농도 라든가 요런걸 맞춰서 잘 채색을 해주셔야 돼요 어 보시는 분들은 왜 자꾸 똑같은데 저렇게 매번 똑같이 칠하지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매번 칠할 때마다 농담을 달리합니다 처음에 물을 많이 타서 연하게 칠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덜 타고 진하게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계속 감 어 물을 계속 없애면서 원액을 그대로 써가면서 요렇게 색깔을 입혀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요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황색을 섞어서 브라운에 주황색을 섞어서 요렇게 조금씩 더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을 칠을 해줍니다 자 요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아 왜 자꾸 같은데 반복하시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물감의 농도를 달리해서 조금씩 진하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체감을 살려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칠하면 칠할수록 어 붓자국이 쨍하게 나서 보기 싫은게 아니라 붓자국이 더해지면서 깊이감이 생기고 어 색깔이 조금 더 어 뭐랄까 어 입체감이 생기네 이렇게 될 거에요 음 자 요렇게 자 지금 제가 이 호랑이를 칠하고 있는데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4년차 되고 있죠 지금 4년차죠 이젠 날짜도 가물가물해요 어 제가 어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음 그냥 애 둘 키우는 엄마가 그냥 뭐 음 전공도 하지 않고 어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으리라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길을 열어주셨네요 음 이렇게 또 도움을 주셔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재능을 주시네요 저 진짜 똥손이거든요 하하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자 3년 넘게 열심히 어 항문물을 파다 보니까 이렇게 음 또 재능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기부도 할 수 있게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음 음 자 이렇게 어 제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제가 매일 작업을 하루에 진짜 몇 시 아침 9시부터 해서 보통 한 밤 12시까지 하고 어쨌든 새벽 2, 3시 되고 어 한 감아 들어가게 한 열흘 전부터는 거의 날밤을 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어 실력이 안될 수가 없나봐요 하하 저도 모르게 그냥 이제는 자연스럽게 붓을 들고 칠을 하게 되더라구요 음 참 신기했어요 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얼마나 해야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을까요 전공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는데요 어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도회 전공자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림이 좋아서 시작을 했구요 그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어 능력을 주셔서 어 이게 또 직업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음 판매까지 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재능 기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음 까 꾸준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이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쪽 업계에서 근데 대부분 채색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제가 그냥 수채화가 좋아서 시작했던 걸 접목했던 거라서 음 근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채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 사실 이게 며칠 작업한 건데 어 그거를 짧은 시간에 널내니까 어려워요 근데 보시는 분들 좀 칠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칠하는 거 보면은 포인트만 보셔도 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어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겠구나 요런 거 아마 벽을 깰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호랑이를 한번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요거 말고 또 앤틱 호랑이도 있거든요 고것도 한번 올려드려 보려고 영상은 찍어놨는데 어 이제 고것도 어 제가 또 열심히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건 또 색깔이 또 다르거든요 어쨌든 같은 호랑이어도 다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자꾸 색깔을 바꿔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로 살짝 요렇게 콧등 부분도 해주고 아까 눈동자 부분 하얗게 칠을 해주니까 훨씬 더 선명하죠 살아있는 어 살아있는 거 같아요 어 진짜 저는 제가 호랑이띠거든요 범띠에요 근데 어 진짜 오늘 이때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 희한하게 호랑이 해를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호랑이 그림을 자꾸 그려서 그런지 어 뭔가 담대해진 거 같고 뭐라 할까요 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같아요 느낌에 하하하 저는 호랑이랑 상성이 맞는 거 같아요 음 호랑이 그림도 잘 되고 어 저랑도 느낌의 뭐랄까 기운도 팍팍 받는 거 같고 너무 좋아요 음 자 이렇게 채색을 해서 하나씩 하이라이트 부분 지금 챙겨주고 있어요 어 안 챙겨줘도 되는데 어 이왕이면 어 조금 더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밝은색과 어두운 색은 확실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일단은 제일 많이 챙겨주게 됩니다 어 그렇게만 해줘도 아무래도 색깔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 명암도 대비가 되고 이렇게 색깔도 대비가 확 되기 때문에 아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가 들어가고 요런 느낌이 좀 자연스럽게 나는 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금 밝게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얗게 그리고 이제 수염도 하얗게 칠을 하는데 이게 도자기 물감이 흑은 흑 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제일 가느다라 영호 영영호 붓을 써도 이렇게 두껍게 발려져요 두껍죠 그래서 요렇게 발라놓고 그 다음에 칼로 긁어내거나 아니면 다시 검정색 물감이나 고 바탕색 비슷한 색깔로 해서 다시 라인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 이게 돌가루가 들어간 물감이라 투박하게 선이 그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하얀색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 고 사이사이 들어가는 물감 색으로 해서 사이를 조금 더 다시 칠을 해주고 라인을 정리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 수염이 조금 더 이렇게 가느다라고 조금 더 섬세하게 나오겠죠 어 만약에 수염 부분을 조금 더 가느게 하기 위해서 칼로 긁어내신다 하시면 살짝만 긁어내셔야 되요 그 색깔 물감만 살짝 벗겨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깊이 파이게 하시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살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너무 두껍게 파이거나 그랬다 하시면 다시 물감을 칠하고 그 사이사이 하얀색 어 수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주위 색깔로 다시 한번 살짝 살짝 숨을 숨을 쉬지 마셔야 되요 이거 칠할 때는 숨 쉬시면 안 되요 그냥 순간적으로 확 나가거든요 숨을 들이신 다음에 멈춘 다음에 음 그리고 살짝 라인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쉬운게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어 굉장히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생긴다는 거죠 자 호랑이가 어느정도 채색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호랑이 입체감 나죠 배경이 없어도 그냥 호랑이 만으로도 굉장히 멋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호랑이를 넣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양기비 꽃을 빨강색과 검정색이 굉장히 케미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그리고 그 바탕을 뭐로 할까 하다가 예전에는 대나무 잎도 하고 어 다른 것도 했죠 장미꽃도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까만색과 분명한 대비 되기 위해서 빨강색 어 무슨 꽃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장미도 괜찮은데 양기비를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양기비를 넣어봤죠 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주변 색깔을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라인을 살짝살짝 하얀 라인을 살리고 그 옆에 바탕색을 칠함으로 인해서 라인을 가늘고 길게 최대한 작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하얗게 털복숭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렇게 사이살 정리해 줌으로써 아주 샤프하게 수염이 빠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또 이 호랑이가 인상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약간 표독스럽고 이렇게 뭐랄까 확실히 위험이 있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죠 아 그리고 문의 글 중에 어떻게 주문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 저희는 따로 이렇게 없구요 음 저희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라던가 판매 영상 보시면 완성된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사진 캡처해 주셨다가 제 핸드폰 번호 010-9064-5403으로 주문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주문 제작이라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게 아니구요 어 주문해 주시면 이제 순서대로 제가 작업이 들어가서 만들어 드리는데 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려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어 작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음 제가 하나하나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조각하고 채색하고 어 불에 구어 나오기까지 하나당 거의 한 보름 정도 이상 걸려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번에 작업을 예를 들어 하루에 뭐 몸통을 만들고 그 다음날 다리 만들고 화장토 바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나마 많이 나오는 편이구요 음 제가 만약에 한 달 가마를 계속 고집했다 그러면 한 달 가마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한 달 반 가마를 하니까 70개에서 10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더 열심히 계속 작업을 하는데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오히려 음 두 달 세 달 넘어갈 거 어 한 달 한 달 반 요런 식으로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길면 두 달 요렇게요 자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만 주문해 주셔야 돼요 어 급하게 찾으셔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주문 화분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저는 최대한 어 새로운 작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주문 분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한 달 반 가마를 또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 새로운 것도 조금씩 만들어서 올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최대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기에 좋게 어 그리고 영상도 저는 자주 올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채색하는 영상이라던가 어 만드는 영상도 하고 싶은데 어 시간이 도통 안 나네요 그리고 지금 거의 주문 분이 거의 어 유약분이나 어 코사지 분이 아니라 그린 분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그린 분만 작업을 하게 돼서 영상도 이렇게 올려 지게 됩니다 어 잠을 못 잤더니 목이 자꾸 잠기네요 자 일단 양기비 밝은 색으로 노란색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어 노란색 다 들어갈 건 아니구요 그냥 빨간색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어 그런 양기비도 칠을 할 겁니다 자 호랑이가 메인이고 어 양기비가 그 메인이 아니고 그 주위기 때문에 음 너무 많은 색깔 쓰지 않을 거구요 단순하면서 어 포인트 되게 그렇게 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은 색을 옐로우 깔아주고 어 그 위에 빨간색을 칠해 줄 거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그냥 두는 부분은 빨강색으로 바로 들어갈 부분입니다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갈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연두색 부분 칠하고 연두색 부분에 음 자 부족한 부분을 제가 칠을 더 해주고 있어요 음 자 자연스럽게 느낌이 나도록 이파리도 더 더 해주고 처음부터는 저는 많은 색을 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색 중에서도 어 포인트만 되게 칠하고 그 다음에 어 꽃을 칠하면서 메인을 칠하가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덧대가는 식으로 칠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 연두색 부분도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갔고 자 연두색은 노란색에 다크 그린을 섞어서 올리브 그린 색이 나는 연두색을 칠해 주었구요 중간색으로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서 중간색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크 그린이 굉장히 어 이거 잘못되는 색인거 아시죠 불에 구웠을 때 새카맣게 탄듯하게 나오는 색입니다 그래서 밝은색 밑색을 깔아주는게 중요하구요 중간색으로 칠을 해줄 때 물을 많이 섞어서 칠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더 진하게 칠하고 싶은 색은 만약에 어 청록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초록색의 파란색을 섞으시면 되구요 약간 어 진한 색 약간 갈색 빛나는 진한 색을 하고 싶다 하시면 레드를 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서 진하게 요렇게 넣어줍니다 자 뭔가 휙휙 지나간 것 같죠 빨리빨리 제가 영상을 돌리고 많이 편집을 했어요 안그러면 어 막 2시간이 넘도록 그 채색 영상만 한 3시간 4시간 된 것 같아요 채색 영상만 그걸 지금 제가 많이 줄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지루하실까봐서요 음 안그러면 돋 닦으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음 초록색 진하게 넣어 주었구요 이제 꽃색도 이제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제 양기비를 칠할건데요 레드를 가지고 물의 농도를 살려서 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어 지금 노란색 바탕이 칠해져 있는 양기빛꽃을 칠할 건데요 어 요 양기빛꽃은 조금 더 밝게 빼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붉은색을 진하게 넣지 않고 연하게 해서 그 위에 살짝 살짝 얹어 얹어 주듯이 요렇게 칠을 해 주었구요 하얀색으로 있던 부분은 진하게 칠할 부분이라 바로 빨간색으로 진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지금은 크게 차이가 안나도 나중에 칠을 하고 나면 어 약간 대비가 될 겁니다 좀 더 진한 꽃과 그렇지 않은 꽃과요 지금 하얀색 바탕에 칠해져 있던 음 하얀색 바탕에 있던 양기빛꽃은 새빨갛게 진하게 칠해질 부분이구요 노란색 위에다가 칠한 레드는 조금 더 밝게 보여질 그런 양기빛꽃입니다 자 같은 레드인데 색깔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빨간색을 쓸 때 저는 빨간색 꽃이 여러 송이일 때는 요렇게 차별을 두고 칠을 합니다 똑같이 빨강색만 칠을 하는게 아니라 어 이렇게 노란색 바탕을 칠하기도 하고 핑크색 바탕을 칠하고 그 위에 레드를 칠하기도 합니다 음 자 조금씩 레드에 물을 아까는 많이 섞었다면 지금은 조금씩 섞어서 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겹쳐지는 이 어 그늘지는 부분 요렇게 해서 좀 더 진하게 들어갈 거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진하게 칠하는 데는 블랙을 섞어서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음 진한 붉은색 빛 또는 갈색으로 해서 안쪽을 채워 줄 겁니다 거기다 조금 더 극명한 대비를 원하시면 안쪽에 검정색을 칠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꽃잎 안쪽에 수술 부분 안쪽에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요번엔 저는 이제 어 양기비꽃을 어 확 부각시킬 게 아니고 호랑이를 부각시킬 거라서 어 그렇게까지 막 확 부각시키진 않구요 적당한 선에서 음영만 해서 넣어줄 겁니다 자 요게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칠을 하는데 블랙도 얼만큼 많이 타느냐에 따라서 레드에 가까운 음 검색이 되고 블랙에 가까운 레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꽃잎 한장 한장 겹쳐지는 부분 어두워지는 부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더 진하게 원하시면 검정색을 더 많이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보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칠하는 게 어렵긴 한데 칠하는 것도 저처럼 이렇게 여러 번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손에 익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부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나마 제가 이렇게 간접 경험을 보여주니까 좀 더 빨리 터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진짜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배웠고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저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셔서 저 혼자 첫둑 하려니까 지금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감이 지금 특히 그러거든요 물감이 지금 속을 썩여서 그건 또 제가 따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안쪽에도 이렇게 연두색 넣고 그 위에 초록색으로 살짝 음영을 넣어줍니다 작은 덩어리일지라도 그거를 음영을 살려 주셔야 나중에 구웠을 때 입체감이 살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이 양깁이 이파리하고 열매하고 여기에 저는 네드를 지금 물을 많이 타서 섞어서 살짝 살짝 얹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안하고 그냥 구우면 초록초록하거나 약간 검은 듯한 이런 초록색이 나올 거고요 저는 이 붉은색하고 초록색이 느낌이 케미가 좋아서 일부러 초록색 위에 살짝살짝씩 이렇게 올려줍니다 레드를 물을 많이 타서요 그러면 입체감도 살고 뭔가 색깔이 그냥 똑 떨어진 초록색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꽃하고도 어우러지게 이렇게 묻어 난다는 거죠 묻어 간다는 거예요 묻어나게 저는 그런 느낌을 좋아서 이렇게 가끔씩 레드를 살짝 위에다가 덧입혀 주고 있습니다 많이 칠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메인 색깔이 죽어서 안 되고 물을 많이 타서 살짝살짝 얹어줍니다 자 이런 느낌을 저는 좋아서 아마코 물감을 쓰는데 수입 물감 말고 국내 물감을 쓰다 보니까 이게 빨강색을 칠해도 뿌옇게 핑크색이 되고 갈색을 그 위에다 발라도 똑같이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게 덧밟는 티도 안 나게 그냥 똑같이 연하게 그냥 분홍색으로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물감이 새 물감이 적응이 안 됩니다 아 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감 있게 칠해지는 게 보여야 내가 이 정도 칠해서 덜 칠하고 더 칠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아 지금 막 지금 국내사 물감 지금 테스트하는 물감은 막 손에 다 묻어나서 막 지워져 버리고요 그나마 안 묻어나오는 물감은 말랐는데 뿌옇게 빨강색도 연핑크색 갈색도 연핑크색 그냥 칠한 티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님들 모르시죠 아 이 물감이 정말 아 사람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번엔 그래서 작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테스트도 물감 테스트도 해야 되고 어 시간도 얼마 없고 어 작업할 시간이 어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도 내일 가마에 들어갑니다 어 뭐 큰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는 어 잘 됐어요 작업이 순조로워서 어 요번에 굉장히 제가 잠 못 자고 작업도 많이 했어요 음 최대한 빨리 어 해드리고 싶어서 어 다음 가마부터는 근데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 진짜 엄살이 아니라 매일 밤을 새니까 어 요번 작업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날 밤도 많이 새고 어 그랬더니 몸이 확실히 많이 틀려요 음 다음 작업부터는 제가 운동도 좀 하고 어 열심히 또 쉬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작업에 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음 다음 가마부터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어 열심히 또 작업을 하고 음 저는 또 매일매일 똑같이 요렇게 변함없이 작업을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올 겁니다 어 자 요렇게 안쪽에 마지막 수술 부분 작업하고 그러면 작업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길었던 영상이지만 제가 짧게 편집을 했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지나가셨나요 어 어 이렇게 한번 보지 마시고 여러 번 이렇게 음 시간 나실 때 들어와서 보세요 그러면 제가 칠하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 이쪽 이렇게 칠하면 되는구나 이런 길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퀄리티가 높다고 해서 이게 칠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림의 벽이 높거나 이렇지 않아요 절대 이게 사실 칠할 때는 음 굉장히 단순하고 어 제가 하는 방법은 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몇 번 보면은 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어 그림 실력 많이 느셨다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시중에 보다보면 진짜 비슷한 스타일의 채색을 쓰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계세요 음 제가 또 열심히 영상을 준비했고 그걸 또 열심히 봐주셨다는 뜻이겠죠 음 자 이제 바탕만 검은색으로 칠하고 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좁은 부분을 이렇게 칠하고 넓은 부분은 붓자국 어 붓 방향을 한 방향으로 칠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안 그러면 어 검은색일지라도 눈에 확 튀게 붓자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붓 방향을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해주시면 깔끔하게 보인다는 거죠 음 묻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어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 자주 못해서 저도 막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음 그래도 제가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시간이라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 이제 조금씩 또 시간 날 때마다 해서 올려드릴게요 어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 제 기능 어 재능 기부가 조금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저는 전공자는 아닙니다 이게 어 전공법도 아니고 이게 정석도 아니구요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어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래요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어 이건 그냥 제가 어 익히고 제가 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어 정석인 것도 아니구요 음 그냥 이렇게 도움 도움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본인에게 맞는 채색 방법이라던가 색깔을 찾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그림이 저한테 어 제 그림이 됐어요 스타일이 음 저만의 스타일 제가 어 추구하는 스타일 이렇게 됐네요 음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어 더는 더 열심히 할 거구요 이제 다음주면은 가마에서 나올 것 같아요 현충이 지나고 나서 자 그러고 나면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완성된 어 완성품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수지아 분 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구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